와 이거 뭐지?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거나 먹으러 갈까? 우리 엄마 이거 먹고 와도 돼? 엄마 이거 먹고 올게 진짜 다양하다 와 여러분들 이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로드락 메뉴들 와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진짜 지금까지도 치킨인 줄 알았는데 세상이 돼지고기래요 돼지고기 포크 요거는 누룩솔트 그 다음에 요거는 청양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불닭치즈볼 그 다음에 트러플치즈후라이드 그 다음에 요거는 칫떡파스타 깐풍갈리 그 다음에 빠숲 빠숲 그 다음에 요거는 양념강정후라이드입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라는 요 누룩솔트 닭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구분이 안가는데요?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우와 와 와 와 와 와 이 매운 이거 매운다 충량고추가 알싸합니다 트러플향이 와 이거 트러플 풍미가 진짜 맛있다 이거 미쳤다 이번에는 깡팡 마늘 마늘 오 맛있다 마늘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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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패키지들도 너무 예뻐요 양념강정 발음이 안 되네 양념강정 와 이게 진짜 돼지고기라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번에는 따숲 스프에 후라이드를 찍어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건더기 맛있다 치즈볼 치즈볼 안에 불닭이 푹 찍어서 음 맛있다 이번에는 제가 너무 궁금했던 치 떡 파스타 떡볶이 안에 파스타가 들어있고 너무 맛있겠다 치즈 섞어서 치즈 맵고 너무 맛있어요 치즈 파스타가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? 너무 맛있어요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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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이거 떡볶이 너무 맛있다 그리고 사이즈가 큰 사이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떡볶이만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요? 떡볶이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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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음 으음 음 음 으음 을모르 흠 맛있어 음 와 너무 맛있다 소스 아 스프 너무 맛있어요 잘 어울리는 소리 안가워 여전히 많이 먹으니까 는 반찬을 먹어야죠 먹으면 더 맛있지 하나도 안 먹을 수 있어요 물에 잘 먹어요 물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시간이 지나도 막 묽해지지도 않고 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맛있는 로드락 후라이드를 먹어봤는데요 제가 오늘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원탑 초이스를 한번 해보자면 바로 이 트러플 치즈 후라이드입니다 트러플의 풍미도 너무 좋고 특히나 이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로드락 후라이드를 먹으러 하남에서 이 서울대 입구역까지 왔는데요 이 로드락 후라이드가 하남에도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하남에도 로세권으로 만들어주세요 flavored 후라이드 1300 Sinn ¿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